위키드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잠자는 곰을 건들지 마요 곰 위에서 방방 뛰는 새의 귀요미 뛰다가 한 마리 떨어져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잠자는 곰을 건들지 마요 곰 위에서 방방 뛰는 새의 귀요미 뛰다가 한 마리 떨어져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잠자는 곰을 건들지 마요 곰 위에서 방방 뛰는 새의 귀요미 뛰다가 한 마리 떨어져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잠자는 곰을 건들지 마요 곰 위에서 방방 뛰는 한 귀요미 남은 한 마리 떨어져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잠자는 곰을 건들지 마요 아무도 곰 위에서 끼지 않아요 이제는 떨어질 귀요미 없네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모두 함께 같이 코 자요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Mama called the doctor and the doctor said No more monkeys jumping on the bed No little monkeys jumping on the bed None fell off and bumped his head Mama called the doctor and the doctor said Put those monkeys back to bed Wait kids How are you guys? What's up?